베르침 무서워 이 스티Everything drums managed toOOK 좀비 핸드폰 음악은 나오나? 굿모닝커피 아침부터 뭘 드시는거죠? 혹시 모르니까 시리즈 코로나 걸렸을땐 안먹고 꼭 이럴땐 무슨약이야? 그냥 두통약 오늘은 모짐토즈 민주초콜라데 강도강국바나나 시리얼 어딨어? 강도강국바나나 강도강국바나나 데이투 오늘은 어디 계획중이십니까? 마담길 마담길은 총 몇피치인가요? 3피치 크록스님 3피치 마이크로캠 0123 지금 시각 9시 30분 마담길 1피치 밴드 riz 데뷔 2회 공개 3피치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3피치는 3피치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지요 몰라 무서워 황피치 좀 보여줘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살벌하다 나 진짜 저 펄트까지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첫 펄트까지가 인공이지 뭐 극복 이게 뭐냐고 오늘 너트 쓸 수 있을까?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치고 텐션 마이크로캠 3호, 1호, 2호 마담길 먹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아예 안 매달렸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 가보자 가보자 이겨네 버텨 이겨네 ㅋㅋ 심지어 4호 5호 4호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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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호 쟤밍 장갑 없이 마담길을 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 킹 벽이 벽 쟤밍 장갑 내려주고 싶지만 내려줄까? 아니요 다 안는데 중간에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쉬고는 어떤 멘탈인지 이겨낼 수가 없니 아 쉬면 멘탈이 안 돌아와 진짜 나도 여기 넘어와서 한 번 쉴려 그랬는데 멘탈이 안 돌아올 거 같은 거야 몰라 그냥 가 이미 늦었어 이만큼 왔으면 피는 안 나네 다행이다 추락하면 무조건 다 나감나야지 잘했다 오우 이장면 익숙해요 오우 이장면 익숙해요 괜찮은데? 왼바를 올려 샤넬스 우리에랑 잘난다 끄하여 우리아이 배송빛 또 하나 우리아이 다시 두 우리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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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거기까지 어떻게 가? 나중에 여의봉 갖고와서 거의 첫번째 걸고 첫번째에서 두번째 가는 게 더 쉬운 거 같애, 그치? 0에서 1 가는 거 보다 그래도 그 이유는 진짜 잘했다 추락 안 하고 여러분 점치로 5개랑요 점5호 4개 챙기면 든든할 거 같아 진짜 못가고 언니 필수라니까 말해 점치로 5개라 하지 않았어 언니가? 어 점치로 5개 점5호 최소 3개 그러면 여기 진짜 푸근하게 올 수 있다 다 왔다 그러면 잇몸으로도 올 수 있을 거 같아 맞아 밑에도 캠을 조금 아꼈어야 했는데 진짜 아꼈어야 했는데 너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이래서 아니 밑에서 한번 터잡고 추락하니까 또 터질 거 같은 거야 오늘 추락해봤다 캠 터져서 진짜 확보자 밑으로 떨어졌다 학생이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이야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? 지금 뭐 했어요? 어 프루직이 없는데 네 매달려야 될 때 네 뉴매듬 응 꽉 온매듬 응 근데 프루직이 있어도 이중 확보를 하려면 좋겠지 마지막에 포인트는 뭐다? 니가 안 떨어지고 싶으면 본능이야 이거 끝이 본능이지 안전을 위해 왕돌을 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왕돌을 갖고 싶어요 상상인지 어디 가십니까 청룡길 변형 1피치 와 2피치 청룡길 하나도 생각이 안나는데 힐링등반 1피치만 하고 내받을 수 있어요 저 돌려가지고 1피치도 못할 수도 있어요 끄럭하지 않는데 1피치 이제 못하고 내리... 1피치도 못하고 내려오면 민지가 하겠지 뭐 출발 여의봉 갖고 간다 얘 아 진짜? 여기선 필이 없는데 자세가 됐네 어디든 가겠다는 선등자의 자세 집이 있어요 거기 여기 길 있어? 어 그럼 그냥 글로 가면 돼 아무데로 거기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 다시 내려 아니야 아니야 그게 나 여기 아니야 다리를 높게 올려봅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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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열어라 발로 저 다음이 어려워 뭘 밟은거지? 잘했어 잘했어 갑자기 콩이 나오냐 다 입을거랑 다 입지 잘했어 한번더 콩같은거 빠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더 천천히 가봐 너무 급해 과감하게 해 과감하게 정답을 아십니까? 나이스 오 그거 맞아 나 거기다 턱 그 12시방향에 턱이 있어 12시방향 12시방향에 턱 턱에 가면 웬만히 더 가 바로 그거야 좀 길게 가야돼 가자 좀 멀어 아 되게 멀다 좋아 저기가 어려워 저기가 아 그래? 각이 안나와 민지야 후등자의 역할을 한번 보여줘 너무 많이 갔잖아 후등자 좋아 내려와서 너가 가야지 가능? 진심이야? 그럼 이피치 너가 해 아 네 이피치 다이버 뭔데요? 텐시? 텐시? 이피치 몸으로 가는거야 이거요? 그 볼트 밟고 일어나면 안되나? 안되나? 이게 밝게 안좋게 되어있어요 진짜 아 그래? 저도 약간 볼트 밝게 다리는데 아 그래? 내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민지 민지야 줄 한번 쳐줘 파이팅 파이팅 민지 어디있어? 그 볼트 오른쪽 위에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바로 몸 안내줄거에요 안받고 왼발이 어디있을거야? 엄청 멀어 그래 저 오른발 지금 왼발 일단 저기에 왼발이 갔어 민지가 왼발 찌는거 없이 무슨 소리 어디까지 가야돼? 그 저 위에 그 크랩 안으로 저 위에 안쪽이 아닌거 아니야 아니야 위야 위 그 턱 그 왼손보다 왼손 손에서 바로 위에 올라가면 약간 잡기 좋아보이는거 안보이는 턱이 있어 근데 거기도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발을 믿어 갈 수 있어 프릭션 히치와 밀매듭으로 딜레이 고정을 해놓고 세남 A 변형 오는것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세남 A라고요? 청룡길 청룡길 1피치에 변형이 있는걸 아셨나요? 첫번째 볼트 진입 크럭스는 바로 이 여기있는 두번째 볼트에 걸고 요 왼손을 잡고 일어나야합니다 팔은 한 이쯤 어떻게 갔지? 엄청 멀어 엄청 멀어 가 오자 가보자 파이팅 일단 한 두시 방향의 오른손 진짜 1레븐 B 아니야 1레븐 B 아니라고? 아닌거 같애 내가 아는 새내기엔 이런 극한의 동작이 없어 너무 올라갔는데? 응 지금 딱 9시 방향인데 한 1미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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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넣을거 같아 밀어붙여 밀어붙여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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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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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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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이거 풀리치다! 야! 키 170이야! 내가 170이야! 커밍아웃할게 170! 야! 지금! 다이노 했어! 다이노!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! 그 위는 꿀입니다! 청룡! 일피치! 변형! 추천! 추천입니까? 네! 추천! 좋아요! 구독! 일어나! 오른발 올려! 천천히 천천히! 나이스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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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사리야! 가자! 불가사리! 나이스! 좋아! 좋아! 조금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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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더!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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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이리키는 치 나왔어! 오른발 따라와야 된다! 천천히! 그렇지! 양손에 힘 다 줘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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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! 천천히! 조금 더! 자! 이제 발 올려! 그렇지! 발 땡겨! 그렇지! 왼발이 올라가야돼! 좀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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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야돼! 더! 나이스 더 가 더 더 오른손 더 오른손 더 더 더 더 더 들어가 됐어 버텨 오른손 더 가면 좋다 그치 좋아 나이스 잘했네